스토리 뉴스 주말 속보입니다. 오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전황을 급히 종합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개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공습을 가자지구에 퍼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지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자지구 북부지역을 향해서 파상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사실상 지상전이 시작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파상 공습과 관련해서 Expanding Ground Operation 즉 지상전의 확장이라는 표현으로 지상전이 공식적으로 개시됐다라는 식의 표현을 에둘러서 돌려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헤즈볼라의 공식 개입 등을 의식해서 지상전이 시작됐다라는 공식 표현은 자제하고 있을 뿐 사실상 지상전이 시작된 셈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탱크 수십 대가 철조망을 부수면서 가자지구로 진격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가자지구의 가장 변수로 주목받고 있는 지하터널과 관련해서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스라엘 전투기 100대가 가자지구 북부의 지하터널과 기반시설 150곳을 공습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하마스의 광범위한 지하시설은 대부분 가자지구 북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공습의 주요 타겟이 됐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지상군이 이미 가자지구 북부에 진입했다라고 밝힌 뒤에 이스라엘 육군은 지금 가자지구 북부 지상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이 지상 작전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탱크와 장갑차가 분리장벽을 넘어서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영상은 오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작전에서 이스라엘군의 최대 성과는 지하터널이나 다른 하마스군 수뇌부 제거 등이 아닌 하마스의 통신시설 붕괴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오늘 파상적인 공습으로 가자지구는 현재 인터넷과 전화 통신시설이 모두 다 끊긴 상태입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구호작업을 벌이고 있는 유엔 직원들을 전원에 따르면 가자지구는 현재 전화는 물론 인터넷도 다 끊겨서 외부와의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잠시동안 연결됐던 통신을 이용해서 급하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가자지구의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이 완전히 끊겨버리자 하마스군 지도부의 교신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심각한 부상자가 생겨도 구급차가 가자지구에서 부상자에게 도달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자를 대피시킬 수도 없고 안전한 대피소를 찾을 수도 없게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유엔은 현지 직원들이나 파견한 의료진 등과의 연락이 대부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많은 세계인들은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도 유효하겠지만 현대전에서는 통신시설 파괴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가자지구의 통신 두절에 대해서 국제인권단체들은 대규모 잔혹 행위가 은폐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군시설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인들의 피해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통하는 통신이 두절된 상황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또 어떤 형태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발생해도 밖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점이 전쟁 범죄나 대규모 잔혹 행위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와 비판인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는 가자지구 내에서 벌어지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군이 발표하는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대규모 통신 두절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자지구 북부는 현재 100년 전의 생활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하마스의 공격 직후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괴멸시키고 가자지구는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강경한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지금 가자지구 북부는 석기시대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10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가자지구 주민들은 연료가 떨어진 탓에 부서진 집안 살림살이에 나무 잔해를 주어서 겨우 불을 떼고 있습니다. 또 전기와 인터넷이 끊기면서 바깥 소식을 듣는 것은 배터리를 매단 라디오에 의존하는 형편입니다. 지난 7일부터 이어진 이스라엘의 봉쇄 장기화로 인해서 가자지구의 연료 부족 문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가자 시티에서 공습을 피해 라파 국경지대 인근으로 온 한 피난민은 사람들은 옛날 방식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 심지어 멀쩡한 가구를 부셔서 뗄감으로 쓰기도 한다라면서 사람들이 유엔 난민기구에서 운영하는 상점에서 밀가루를 훔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자지구 중부에 살고 있는 한 팔레스타인 주민은 집에 있던 요리형 가사가 다 떨어졌다라면서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무 조각들을 주워다가 불을 피워 겨우 빵을 굽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연일 계속되는 공습에 뒤따르는 죽음의 공포뿐만이 아니라 바깥 세상과 통신이 두절된 데에서 오는 심한 두려움과 고립감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물론 위성전화까지도 먹통이 된 까닭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나 텔레비전 대신에 라디오에 의전해서 외부 소식을 간간히 듣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한 주민은 주변에 우리 집만이 그나마 배터리로 작동되는 라디오가 한 대 있다. 나는 그 배터리를 아끼려고 라디오를 잠깐씩만 켜고 있는데 내가 라디오를 켤 때마다 주변에서 아이들이 벌떼처럼 몰려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난민 수십만 명이 머무르고 있는 유엔의 한 난민 수용소도 연료와 식량이 바닥나는 등 상황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는 비축해둔 연료가 거의 소진됨에 따라서 구호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측은 가자지구에 연료가 추가 공급되지 않으면 가자지구 전역에서 진행 중인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할 수 있다라면서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난민들에게 적은 양이나마 식량을 제공하던 빵집들도 공습으로 무너져 내려서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자신들이 밀가루를 그나마 간간히 제공해왔던 가자지구의 빵집 50군데 가운데 10군데가 공습으로 무너졌으며 남아있는 곳들도 연료가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빵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동지역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이라크에서 미군에 대한 최소 12건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4건의 추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군도 물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어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시리아 동부지역 군시설 두 곳을 공습했습니다. F-16 전투기가 출격해서 무장세력이 사용하는 탄약고와 무기 저장고를 타격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 18일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미군기지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의 자폭 드론 공격과 로켓 공격을 받아서 20여 명 가까운 미군이 부상당한 그 사건 이후에 치루어진 공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 연계된 단체에 대해서 추가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이크 존슨 신임 연방 하원의장에게 어제 서한을 보내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을 겨냥한 공격이 있는데 이에 맞서서 미국이 추가적인 조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군사 공격을 명령한 배경을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의회의원들에게 사후 설명을 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서 결국 보복 공격을 지시한 데 이어서 추가적인 조처도 있을 것임을 의회의원들에게는 미리 알리고 또 멀리 이란에게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한편 1년 반 넘게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 이어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상대로 전면전을 준비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양쪽을 모두 지원해야 하는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미국이 받는 압박이 전 세계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받는 압박은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다가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감도 역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분쟁과 긴장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과연 이런 동시다발적인 분쟁을 다 감당할 능력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스토리 뉴스 추가 보도를 통해서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속보와 그리고 상세한 전황 설명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 뉴스 주말석보 마칩니다.